오징어도 갖다 놓으셨나? 밥 오징어? 네 지금 제철이니까 아 이게 비싸더라고 네 원래 비싸요 냉동도 비싸고 큰 놈이 얼마 비싸는데? 지금 우리는 횟떠서 2만 5천 원 살고 있어요 큰 게? 아니요 크기에 따라 틀려요 2만 원 작은 거 2만 원 좀 중간 사이즈가 2만 원처럼 큰 거 3만 원 더 큰 거 있어요 1kg짜리는 4만 원까지 다 버려요 대게는 어떻게 해요? 대게는 4만 3천 원이요 살은 얘는 보여요 그리고 킹클에 오늘 들어왔어요 아 요즘에 이게 잘 안 들어오던데? 안 들어와요 아 이건 브라운 같던데? 네 근데 수열이 좋아요 그래요? 네 아 브라운은 어떻게 해요? 지금 6만 5천 원이요 6만 5천 원이요 보세요 살이 얼마나 좋을까요? 응 뿜짝도 안 해요 이거 만져도 뿜짝도 안 해요 응 살이 너무 좋아요 아 아 고등어 좀 필요하세요 고등어 좀 필요하세요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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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고등어 좀 필요해요 지금 납사도 6만 5천 원이에요 지금 납사도 6만 5천 원이에요 네? 아 이거 만들면 안 돼요 안 닦아 놓은 거 그래 그때 사장님 오신날은 월요일에 왔던 거 같아요 그래? 오늘은 많이 하세요 아 오늘은 많이 하세요 아 오늘은 좀 있네 고등어 또고 정복치 있어요 정복치 정복치 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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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제주도에서 원체 그렇게 파니까 더러운 것도 아니고 육지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어 올해 젊은 사람들이 양식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우리가 산 거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주말에만 팔아요 평일은 전화 주시면 갖다 놓고 주문한 것만 갖고 고등어 있어요 전복지 자연산 입고 얘는 돈값이 비싼 애들인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진짜? 달아요 생긴 거는? 지금 얘는 이때 밖에 없어요 자주 있질 않아요 1년에 한 번 내가 한 번 정도 만나보고 두 번 만난 적 없어요 이거는 키로에 지금 6만원 드려요 원래 7만원 돈을 해요 원래 비싸니까 6만원 편한데 먹으면 비싸다 소리 안 해요 이거는 너 한 1kg 하나? 1kg에 큰 거는 2마리 작은 건 3마리 올라가요 5만원 못생겼다 밑을 꼭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시즌 고기 돌 도다리 보셨나? 아니 못 봤어 항상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응 이게 돌이고 도다리 보면 우도 오른쪽 어? 오른쪽이? 오른쪽에 눈이 있으니까 우도 자강우도 자연산 어? 왼쪽 자 좌측에 있잖아요 좌측에 있잖아요 동님 아니 사장님이 보게 어 아 어 우측에 있잖아요 응 아 그래서 자강우도 이렇게 따지는 거에요. 외형적으로는 참 보기에 구분하기 어렵네요. 모델료도 받아야 되는데 모델료? 이 만원인데요. 새우가 23마리 올려놨어요. 3마리, 5마리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좋아요. 살도 통통하고 사이즈도 좋고 소금구이나 찜하고 머리는 버터구이에서 잡습니다. 1kg에 15,000원 네, 13,000원까지 줘요. 거의 한 40마리 올려놨어요. 얘는 좀 큰 건가요? 네, 이것보다 여기 한 사이즈가 더 커요. 크기가, 크기도 더 크고 살이 틀리죠. 차이가 좀 여기가 최저가에요. 여기가 도매집이에요. 내가 여기서 새우를 15년 장사해서 손님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가위 죽다 양이야? 아니요. 공간 구조가 몇 쪽으로 밀어버려? 주꾸미는 어디? 이게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주꾸미 가격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싱싱해 이렇게 알베어있는 거 요런 거 지금 3만 원이에요. 1kg에 1kg에 이 사이즈로 한 15마리 올라가요. 샤부샤부도 하고 데쳐먹고 데쳐먹고 볶아먹고 할 때는 굳이 요구 안 해도 돼요. 저렇게 이렇게 막 건져 놓은 거 설물 있잖아요. 고거 한 바구니에 만원씩이거든요. 고걸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설물은 냉동료 하나도 없으니까 낙지는 이게 낙지는 크기가 두 가지에요. 세발라스하고 옆불라스하고 우리 동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커요. 뱃집에서 탕탕해주면 이게 1마리에 15,000원인데 저희는 탕탕 안해준 대신 물에 담아서 살려서 보내주거든요. 만원에 줘요. 한 마리에요? 네. 양이 엄청나게 많이. 크잖아요. 배짱 제일 크는 거 중간짜리도 중간짜리도 햇집에서 이거 하나에 만원짜리 우리는 두 마리 줘요. 세발라스 이게 좋아요. 비당가리비 저게 지금 이대차리거든요. 이대차리도 좀 쫄깃쫄깃하고 홍가리비가 끝나가고 이제 이 비당가리비가 좋아요. 살이 이렇게 좋아요. 쌀. 두 다리 두 다리 살도 이게 살도 많고 쫄깃쫄깃해. 맛이 꽉 찼어요. 그 그릇에 꽉 찼네요. 네네. 좋아요. 한참. 여기 또 한 팩에 20마리인데 15,000원씩 이게 땡땡 얼어있을 때는 18마리만 달아도 2kg가 나와요. 그래서 소매하는 데는 이렇게 팩으로 안 넣고 그냥 풀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냉동으로 팔지만 저희는 원물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블랙타이거는 손님들이 사시고 싶으면 이렇게 팩으로 사시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아. 그게 얼으면 무게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아무래도 물기가 달라고 이거 엄청 큰데. 네. 이거는 대신 같은 블랙타이거인데 이 초록빛 나는 거는 양식이고 이 초록빛 나는 거는 양식이고요. 이 갈색빛 나는 거는 자연산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는 키로에 지금 인터넷에서는 7만원씩 판매하는데 여기 재래시장에서는 5만원에 줘요. 5만원. 그러니까 여기 재래시장에 오시면 그만만큼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아주 싸게 샀어요. 그치? 뭐 뭐 필요하신 다 있어요. 생물. 이건 소 자 생물이잖아요. 지금 냉동도 많이 팔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저기 이게 생물은 그날 그날 양에 따라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홍가리비는 오늘 15,000원이에요. 13,000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홍가리비는 키로에 7,000원인데 2키로에 10,000원. 키로에 5,000원이라고 써야 되는 건 중국산이에요. 홍가리비도 중국산이에요? 그럼요. 중국산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들으려고 하네. 무조건 가격만 보고 와서 저기는 5,000원인데 하면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말할 기회를 가지고. 나중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가 국산이라고 써놔요. 여기 지금 국산 가져와야 되는데. 찰강호가 아주 좋으네요. 네네. 찰강호 엄청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키로에 3만 5,000원 질이야. 강도다리인가요? 강도다리. 강도다리 있고. 자연산 돌도다리 있고. 돌도다리. 자연산 돌도다리. 도다리는 어떻게 해요? 도다리 키로에 3만원. 알겠습니다. 자연산 돌도다리. 자연산 돌도다리. 자연산 강호도 있고. 자연산 강호도 엄청 좋아. 키로에 3만원. 보듬에는 3만원 이거는 강우, 우럭, 연어, 점성어, 숭어 이거는 또 그때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파세요? 이거는 2만원 몇마리? 4마리 4마리 다른건 키로에 3만5천원 자부징어 작은건 2만5천원, 큰건 3만원 다 횟떠주고 엄청 커 움직일 때 조금 커 그러네 이런건 어떻게 파세요? 하나에 만원 연어 민어 키로에 3만원 다연산 인자주팡 호박 수재 왔을 때 어머니 안 계셨는데 나는 2마리 얼마 있어 그러니까 과제는 얼마씩 해? 2,000원이예요 아니면 말해주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하늘 뭐지? temắt 아김밥 이곳에 고춧가루 12% 10% 책정기